안녕하십니까 정다은 외목농원 고대표입니다 아직까지도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야외 활동하시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8월 9일이네요 처사가 벌써 지났고 6일 뒤면 말복입니다 말복이 지나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침 저녁이 선선합니다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지고 신선한 바람도 붑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죠 오늘은 제가 취미 삼아서 물산목을 이렇게 제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여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저기 사계절 산목장 영상도 많이 올려놨죠 산목장에서 산목했을 때 그 영상을 많이도 지금 보시고 계신데 그거 참 좋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런 아나벨 수국도 이렇게 물산목이 됩니다 이렇게 뿌리가 났습니다 잘 보이나요 이렇게 얘들도 이제 화분에 흙에 심어줘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이게 레드바론이라는 레드바론이라는 아이인데 얘도 지속성 연속개화 리블루밍 수국이라고 하죠 레드바론도 얘도 지금 6월 9일이니까 한 두 달 됐네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늦게 나온 편인데 뿌리가 이렇게 아주 튼실하게 나왔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이런 아이들을 다 포트에 이식시켜주고 내년에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 산목둥이들도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 영상도 예전, 이전 영상에 다 있습니다 가지치기하는 방법, 산목둥이들 그 애기들을 가지치기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그런 거죠 이런 것도 이게 매지컬 캔들 7월 3일 날 제가 물꽂이를 했는데 목숲도 이렇게 물꽂이를 하면 이렇게 칼로 잘른 단면이 이렇게 사람도 상처가 나면 흉이 지듯이 이렇게 흉이 집니다 그러니까 캘러스가 형성된다고 그러죠 이런 캘러스가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뿌리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줄기마다 돌기가 형성되죠 여기서 뿌리가 나올 겁니다 다소 이런 마크로필라 계열 수국보다는 뿌리 내림이 다소 더딘데 그래도 물산목이 된다 목수국도 된다 이걸 알고 계셨으면 심의삼아 하시는 데에는 증식하시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뿌리가 나는 아이들을 포트에 넣어서 얘들은 좋은 환경에 있었을 겁니다 야외에서 땡볕에 있지는 않았잖아요 시원하고 물도 잘 주고 이런 환경에 있던 아이들을 이제 화분에 이식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 아이들을 화분에 심어주면 이 아이들이 다 큰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갓난아기들입니다 갓난아기들을 바로 햇빛이나 야외에 직사광선을 일부 쬐게 되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산목동이들을 화분에 심어서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순화 순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순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좋은 환경에서 반그늘이죠 반그늘에서 간접 햇빛만 바라보고 한 15일 정도 10일 정도 이상 순화 과정을 거쳐서 이 안에서 안정을 해야 됩니다 뿌리가 그리고 나서 밖에 반그늘 오전만 한 아침부터 한 11시까지만 해가 들어오는 자리 아니면 조금만 들어와도 됩니다 그런 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얘들이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얘들은 마디삽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가지가 올라와서 두 마디 세 마디 올라올 텐데 얘는 한 마디 정화삽입니다 맨 꼭대기에 정화삽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위로만 크겠죠 위로만 크고 내년에도 꽃을 하나만 달 겁니다 그러면은 요 삽목둥이들을 이제 전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지 하야 해 줄 때는 과감해 지시기를 바랍니다 얘들도 보시면은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까지 나온 애예요 이 안에까지 치면 여섯 마디네요 많이 자란 애예요 그럼 얘들을 최소한의 이파리만 내두고 이제 가지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 정화순이라고 하죠 요기를 잘라 둬도 되는데 이파리를 조금 더 달기 위해서 요기를 절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치한 거 요거 물에 담가 두세요 여기서 뿌리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이거 이 영상도 옛날에 제가 사계저자 삽목장 편에서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바로 여기서 가지가 분지가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 개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전지함으로 인해서 뿌리에서 또 신초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섯 개 이상은 가지가 올라오는 아이가 되죠 한 가지를 볼 것이냐 다섯 개 이상의 꽃을 볼 것이냐 벌써 그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삽목을 해서 그거를 포트에 이식하고 포트에 이식한 거를 순화를 거쳐서 순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얘들을 안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순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전지를 해서 순화를 거치면 이게 야외로 나가서 오전만 햇빛을 보게끔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풍성한 꽃을 내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월동은 해야 됩니다 월동하기 위해서는 전지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부지방에서는 늦어도 7월 남부지방에서는 8월 뭐 혹은 저 밑에 지방에서는 9월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평택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7월 말까지는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전지하시고 내년에 좋은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시원한 날이 올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멋진 가비닝 하시기 바랍니다 정다은 명목롱원 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